어 그러네 미드 리븐의 탑 아칼리인가? 점화 아칼리 조저버리는데 이거는? 점화 아칼리는 너무 센데 점칼리 아 나 아칼리 못 이길거 같은데? 얘 도란 방패야 안달아 큰일났어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 우리 블루 먹었네? 어 이거 미니언 넣었을때 때려야되는데 뭐야 얘 오우 어두운 날 두려워하게 될것이다 야 얘 점화잖아 팜프차이였다 상대가 점화였기 때문에 아 ㅈㄴ 느리네 아 ㅈㄴ 느리네 ㅅㄴ 라임 루고 집가야되는데 너 방금 Q 빠진거 아니야? 어 아니네 야 나한테 마나 있었으면 너 지금 죽었어 이거 어? 다음부턴 덤비지마 야 아 라임 푸시 아 라임 푸시 ㅈㄴ 느려 ㅅㅂ 집가야겠어 잡을 수 있니? 못 잡을 것 같은데 거기 아칼리 간다? 내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니 아 이거 사는 안되는데 진짜 나 이거 죽는데 ㅈㄲ다 ㅈㄲ다 죽었다 죽었다 한번만 살려주면은 다음부턴 다시는 덤비지 않을게 적에게 당했습니다 할만할 것 같은데 죽어줘 다음부턴 할만해 할만해 오! 할만하지 않네 아 얘 초기화 아 맞다 에코가 죽어서 초기화되지 흠 점화 없잖아 점화도 없는 새끼가 들어와 보던가 점화도 없는 새끼야 뭐 뭐 뭐 뭐 점화도 없는 어우 어Monöffена 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널 이길 수 없어 깨달았어 난 널 이길 수 없다는 그건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 이펀틀 교환으로 죽어버린 것 같죠? 이거 뭐야 승부다 고맙습니다 와 얘 총검이야 잠깐만 리본부터! 리본부터 잡아야 돼 이거는 와 얘 cc 몇초야? 자 저 우리는 저 아칼리를 이길 수 없죠? 그럼 내가 얘랑 1대1을 쓰고 있을 테니까 아칼리한테 궁궐이 주면 저는 바로 죽어요 고빅이 살아있죠?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얘 얘 봐 그렇지 궁 있니?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궐이 바로 묵냐? 내가 가도 나는 막을 수 없어 궁궐이 앞세워야 돼 아니 이거 궁도 위시해? 롤락이 있었지 나에겐 롤락이 있었지 나에겐 너 이 친구? 그런걸 먹으려고 한다면 에코가 나에게 큰아크 어... 나의 휴대폰을 먹었구나 나의 휴대폰을 먹었구나 나의 휴대폰이 조종하니까 쟤들랑 같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... 으흰 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스태틱이 비환을 끊어버렸네 아 이거 잡았다 킬은 내가 먹을게 어 어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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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나 베인은 죽밥이지 아니 레오나 리부는 죽밥이지 그렇지 알리타 나는 너만 본다 야 좋았다 좋았다 제드 좋았다 제드 괜찮아 잡기만 하면 돼 응 잡아 설마? 예 아니겠지 응 항상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은 뭐야 야 왜이렇게 쎄 벌어져봐 내가 여기서 기환을 타는데 만약에 날 방해하려한다 그럼 죽는거야 공속이 왜이렇게 느려지죠? 공속이 이상할 정도로 느려지는데 공격을 많이 paycheck 앧다 우 Las Vegas 아칼리가 솔방울탄을 타고 넘어올거 같으면 잠깐만 바론이다 바론 바론 30초 남았다 바론 먹자 빨려 어 뭐야 아니 난 스태틱 살려 했는데 왜 펜덴이 사줬어 에바꿈치 짬치 에바 맞는데 이거는 야 이거 먹어 먹으라고 아니 야 스마는 쓰고 가 이거 먹기만 하면 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집가 그렇지 너 집가 케이틀린 뭐야 얘 미니언 없는데 카우치다 죽은 거야 어 워익 물어도 되는데 어 워익이 너무 세 어 워익이 너무 세 막을 수 없습니다 어 이거 뭐야 아 몇 번 각이 안 나오는데 그냥 쳐 그냥 쳐 치면 돼 야 와서 탱해줘 아 발작 아닌 것 같죠 각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장마 못 펼쳤으면 끝났는데 아 아 아 아 제드도 죽었어? 제드도 죽어버렸죠? 게임을 끝내러 오는 것 같죠? 하지만 게임이 안 끝나죠? 이 멍청한 새끼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리븐까지 잡아준다며?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피한타고 있나? 뭐가 안 끝나 나 수은 있어 이제 이 새끼야 안 보여 이 병신의 키를 왜 어어 이거 뭐야 야야 집 터진다 집 터져 와 케이틀린 집 먹고 있었네 잘했어 호우 어 이거 지금 걸면 되는데 못 가나 누구? 내가 걸게 잘못 간 것 같아 사이드에서 한 명씩 오고 있거든요 강한에서 케이틀린이 쟤를 못 막으니까 내가 같이 가져야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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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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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난 베인이야 톡 나 약해? 그거 아니야 그렇게 거는거 상당히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해 파야겠어 위로 뛸거야 그쵸 위로 뛰겠죠 잠깐만 저기에 박아라 나이스 고성경 사포로 미스포츈 한 대 때리고 시작하면은 이건데 긴장을 놓으면 안돼 한 대는 제일 당하는 분명 어 이거 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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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야 티릿 와아 한타병 근데 위퍼 너무 세 케이틀린이 위퍼 잡아줘야돼 케이틀린이 해줘야돼 난 접근하다 죽어 야 제대야 그냥 여기와 여기 죽을 때가 아니야 제가 업계기를 파견했습니다